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피팅을 먼저 해야 할까요? 스윙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답변을 예상하셨겠습니다만, 그러면 피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피터 여러분들은 피팅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스윙 스피드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클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레슨도 잘 먹혀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희 같이 레슨 프로들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본인 스윙도 없는데 무슨 클럽 먼저 선택을 하냐? 그냥 아무데나 있는 걸로 일단 배우다가 거기에서 공을 좀 맞출 줄 알게 되면 그 속도에 맞는 클럽을 선택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병옥 프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티칭 프로니까 당연히 후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피터들이 하는 얘기도 맞고 프로들이 하는 얘기도 맞는데 그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지인이 하도 추천을 해서 골프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 나는 골프셔도 없고 신발도 없고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요? 야야야 됐어. 그냥 가서 아무거나 하고 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제대로 배우려면 일단 골프 전문 피팅까지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전문 피팅이라는 것은 휘둘러서 헤드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고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고 뭐 어택 앵글이 어떻게 나오고 스매시 팩터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측정하면서 피팅샵에서는 클럽을 맞춰주거든요. 웃긴 거죠. 지금 공을 못 맞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러 갔을 때는 딱 하나만 측정하면 돼요. 바로 뭐냐면 스윙 스피드 또는 헤드 스피드만 측정을 하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어려서부터 좀 개울가에서 개구리도 좀 잡고 뛰어도 다니고 해서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근력도 발달하고 그리고 뭐 칼 싸움도 하고 야구도 해보고 해서 그런 휘두르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성분들도 여성분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휘둘러 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뭐 접는 피팅샵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그 큰 매장들 있잖아요. 골프용품을 파는 매장들에 가서 시타를 해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시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골프채를 가지고 일단은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막 떨어져 잡더라도 여기에서 공을 이렇게 쳤는데 당연히 탑핑이 나겠죠. 탑핑이 나거나 뒷당이 날 텐데 이렇게 하면 거리는 에게 69미터밖에 안 갔어. 그런데 여기에서 헤드스피드는 32.6, 32.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거리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볼스피드도 39.2밖에 안 나와요. 왜? 공이 안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드스피드는 32인데 볼스피드가 39다? 그런데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헤드스피드는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아까 36이었잖아요. 그러면 헤드스피드는 2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볼스피드는요. 34가 나왔어요. 똑같은 볼스피드인데 헤드스피드는 훨씬 낮아요. 이게 바로 볼스피드와 헤드스피드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스피드를 기준으로 해서 피팅을 한 건 초보자들에게는 아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맞출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주변의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골프를 치시지만 누군가가 골프를 시작할 거라고 한다면 야 너 키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손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주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구경도 시켜줄 겸 골프샵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모시고 가면 눈이 막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번 쳐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둘러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매장에 가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클럽에 대한 지식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레귤러, 스티프, 시니어, 레이디 이 정도는 측정을 해서 골프클럽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피팅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맛을 보는 상태에서 레슨을 제대로 받는 거죠. 레슨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제대로 받다 보면 처음에는 막 탑픽 나고 뒤딱 나고 그러다가 점점 공을 맞출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을 맞출 수 있게 됐는데 클럽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해서 이제는 바꿀 때도 된 것 같아. 웬만해선 정타는 맞출 수가 있어.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가 헤드 스피드 또는 볼 스피드 아니면 스매시 팩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받아서 피팅을 하는 게 좋은 거지 피팅이 먼저다 아니면 레슨이 먼저다 이런 걸로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피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레귤러가 좋으니까 이거 사 했을 때 신품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품을 사게 되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맞추지 못하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 다음에 땅 찍다 보면 뇌 부분이 댕강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오면 그러한 매장에 가면 신품 클럽도 있지만 중고 클럽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중고 클럽을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프를 칠 때 아니면 골프를 누군가를 시작을 시킬 때 아니야 피팅이 먼저야 레슨이 먼저야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그분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소개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슨가의 입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그 힘은 굉장히 좋은데 클럽이 너무 약하면 굉장히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볼이 막 좌우로 날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침에도 불구하고 클럽이 너무 강하면 거리가 안 나가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피팅 그리고 레슨 후에 굉장히 디테일한 피팅으로 가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피팅을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휘둘렀던 그 스피드보다 한 단계 아래쪽에 클럽을 선택을 했을 때 실전 라운드 갔을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제가 뭐 클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캡쳐를 해서 소개도 해드리면서 레슨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골프 즐겁게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구독 한국국토정보공사